에스커리 엇! 안 건져다! 으악... 손 좀 해 봐 왜 이렇게 드라이젠 봐주세요 하나, 둘, 셋 이상형 이상형 뭐야? 과연이 있어? 이제 한, 시작 아아아아아아아아 가볍게 제발 올해 보러 왔습니다. 감독님. 저ben아 마스갈래? 뽀뽀하고 감사합니다? 이젠 난 초코예랑. 네! 고생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 형님. 너무 맛있는 거 같아. 사랑 친구 이쪽! 고맙습니다. 신랑은 어딨어요? 없어요. 혼자. 저희 염색 전이나요? 호가 나요? 저희 염색 전이나요? 호가 나요? 전이나요? 염색 전이나요? 호가 나요? 이게 나야? 호가 나요? 여행을 떠나요 콘셉트. 신세계예요.